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터중국어의 김샘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찍기와 말하기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사 빠오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빠오는 뜻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책임지다, 렌트하다, 빚다, 가방, 혹, 혹은 뭐 이렇게 모기에 물렸을 때 나는 혹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본 상품은 3년 내에는 책임지고 수리합니다. 책임지다, 수리하다. 자, 빠오 같은 경우는 책임지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다, 뭐죠? 빠오, 그렇습니다. 수리하다는요? 쉬우, 그래서 빠오 쉬우 이러면 책임지고 수리하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번 참 빈산 네네, 빠오 쉬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번 참 빈산 네네, 빠오 쉬우. 좋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차를 렌트해서 대련해 간다. 무슨 말입니까? 자, 렌트하다, 바로 빌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를 빌려야지 대련해 갑니다. 바로 뭡니까? 대련해 가는 방식은 뭐죠? 차를 빌리는 겁니다. 바로 연동문이죠. 자, 보실까요? 워만 빠오 척 취다 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워만 빠오 척 취다 렌.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만두를 빚을 수 있게 되었어. 자, 만두를 빚다. 자, 빠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빚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두를 빚을 수 있게 되었다. 만두 빚는 건 어떻게 빚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배워서 빚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빠오 앞에 조동차 뭘 넣었습니까? 후이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워 후이 빠오 이러면은 나는 빚을 수 있게 되었다. 바로 배워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워 후이 빠오 지아오 즐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워 후이 빠오 지아오 즐라.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 너 지갑 가지고 왔어? 자, 빠오 같은 경우는 명사일 때 이렇게 가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 가방? 지갑? 가졌습니까? 다릅니까? 빠오라는 이 명사 앞에 돈, 돈가방. 그럼 뭐죠? 잼 빠오 이러면 바로 뭐가 됩니까? 지갑이 되는 겁니다. 바로 돈가방이 지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빠오 앞에 책을 놔볼까요? 슈 빠오 그럼 뭡니까? 책가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지고 왔어? 따이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니 따이첸 빠올로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니 따이첸 빠올로마.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모기에 물려 혹이 생겼어. 모기에 물리다. 자, 물다라는 중국말은 야오라는 중국말이 있습니다. 어? 물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말은 물다가 있으면 물리다가 있고, 먹다가 있으면 먹히다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뭡니까? 주동과 피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말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물다, 먹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물리다, 먹히다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바로 이 동사 앞에다가 뭘 넣습니까? 빼이 자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빼이아오. 빼이치, 빼이아오, 빼이치, 이러면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그것은 피동형이 돼서 물리다, 먹히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빼이는 전체입니다. 빼이 되면 뭐가 와야 되죠? 그 동작을 행하는 주체자가 오는 겁니다. 자, 누가 무는 거죠? 모기가 무는 거죠. 누가 물렸죠? 내가 물렸죠. 워 빼이 원즈, 야오, 이런 뭐죠? 아, 그렇게 하면 문장이 안 됩니다. 왜? 야오 뒤에는 기타 성분이 와야 되죠. 그래서 워 빼이 원즈, 야올라. 이렇게 하면은 바로 뭐가 됩니까? 나는 모기에 물렸다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모기에 물려? 혹이 생겼다. 혹. 이렇게 볼록 나오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뽀드락지 같은 걸 뭐라 그러죠? 샤도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큰 혹이 나왔어요. 자, 바로 뭡니까? 이 빠오 같은 경우는 혹이 난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읽어볼까요? 빼이 원즈, 야올라, 이거빠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빼이 원즈, 야올라, 이거빠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빠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뜻을 한번 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본 상품은 3년 내에는 책임지고 수리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렇죠. 번참 빈싼 네네, 빠오시오. 한번 더. 번참 빈싼 네네, 빠오시오.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는 차를 렌트에서 데려내간다. 그렇죠. 바로 연동문의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워만 빠오쳐 취다 렌. 한번 더. 워만 빠오쳐 취다 렌.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만두를 빚을 수 있게 되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워후이 빠오지야올 즐러. 한번 더. 워후이 빠오지야올 즐러.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 지갑 가지고 왔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니 따이첸 빠올로마. 한번 더. 니 따이첸 빠올로마. 좋습니다.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모기의 물류 혹이 생겼어.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배 원즈 야올로 이거 빠오. 한번 더. 배 원즈 야올로 이거 빠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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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